티비티브 구독자 여러분 배우 박유나입니다. 안녕 여신강림이 여름을 시작했는데 겨울에 끝나가지고 되게 길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져가지고 아쉬웠는데 정말 즐거웠고 이런 너무나도 좋은 스태프분들과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한복을 초등학교 때 입고 한복 나뉘어 봤는데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괜찮나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떻게 하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가족들이랑 간단하게 떡국 먹고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딱 뭐 하고 싶다라고 정하진 않았는데 작품활동 많이 하고 예능도 많이 하고 신년 새해가 밝았는데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밥심이잖아요 한국인은 밥 되게 든든하게 드시고 이번 새해에도 가족분들과 즐겁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왔습니다. 안녕!